이제 남자분 마지막 대결이 펼쳐집니다. 8강 마지막 대결 D.A.T의 신찬 선수 그리고 유키스의 선수가 대결을 펼칩니다. 아 체격 조건이 아주 뭐 대단한 선수들 아닙니까? 80센트가 넘고요. 두 선수가 180이 다 넘어요. 후니 씨 발차기 아까 못했던 거 다시 한 번? 발차기 다시 한 번!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습니다. 덤블링 덤블링. 보셨어요? 저희도 가능합니다. 가요 가요? 질 수 없거든요. 기선 잘 질 수 없어요. 섹시해요 이런 거 좋아요. 지금 남자들 4강을 가리는 마지막 경기지 않습니까? 힘찬 선수와 우리 훈 선수 어느 경기보다도 이번 경기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찬 선수는 지금 허벅지가 굉장히 강점으로 나와 있고요. 유키스의 훈 선수는 팔 근육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저희가 정말 사실 오늘 바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짐도 다 못 내리고 바로 이 장소로 이동을 해서 온 거예요. 이 씨를 못 이기면 저희 진짜 다 올 것 같아요. 우승 한 번 꼭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또 맏형이거든요. 져가지고 또 동생들한테 밑보이는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남자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화이팅!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한 두 선수 시작됐습니다. 허벅지 임창왕! 네, 힘찬과 훈의 대결. 자, 1위를 흔들어보는 팀찬! 자, 훈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빌리지 않는 힌트 닥치기 자 돌려서 다시 한 번 제자리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제대로 힘을 쓰고 있어요 힘을 쓰고 있어요 자리 힘을 쓰고 있어요 힘차 지금 제대로 힘을 쓰고 있어요 자리 힘차 힘을 한번 폭풍처럼 써봅니다 자 힘을 한번 폭풍처럼 써봅니다 다 죽는다 아 힘찬 만만치 않은데요 자 두 선수가 체격도 비슷하고 신장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돌렸죠 모래 안에 기고 있어요 자 콜로쪽에 물려있습니다 힘찬 힘이 빠져가요 힘이 있어서 체력이 없이 정신적으로만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자 5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5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힘찬 자 힘찬 힘찬 힘찬이 다리가 풀렸어요 이 옆으로는 다리가 풀렸어요 6킬리트에 운만나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이 분들도 지나가면 다리 힘이 없어요 정신도 없어요 눈이 풀립니다 아니 힘 벅지 튼튼한 벅지 소유자 힘싸는 힘 벅지가 어떻게 이렇게 맥없이 꺾여버립니까 제가 보게 돼요 힘찬 선수가 앞에 이름도 힘찬이지 않습니까 힘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다리 힘으로 여기서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힘찬이 그냥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풀리면서 힘찬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훈 선수는 얼굴을 바닥에 얼굴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유키스의 훈은 심찬 선수를 누르고 4강에 지출했습니다 무릎 먼저 던 것 같은데 비디오 판독 신청합니다 아닌가?